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X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나와있고요. X는 설탕 나와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유결합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써주십시오. 공유결합. 볼 수가 있고, 염화나트륨, 이온결합물질로, 알고 있죠? 대표적인 앱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기전도계의 전자자로 온도계 중 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전기전도성은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을 조금 나눠서 얘기해보자면,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일 때도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 안 통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통상 배웠던 개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온결합일 때도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일 때는 통하고, 수용일 때는 우리가 통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 그 예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고체일 때, 공유결합물질 중에 누가 전기를 통하게 하냐면은, C4. 우린 이거를 갖다가 흑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연. 흑연 같은 경우는 어때? 전기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예외가 없는데, 수용액일 때 예외가 있죠. 얘는 산성물질, 예를 들면은 HCL이라든가, 또는 이제 H2SO4라든가, 또는 HNO3 등등등, 또는 이제 염기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기, 누구 있겠습니까? NH3, 암모니아. 이 녀석들은 이제 수용액이 돼버리면은, 공유결합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전도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전기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전기전도성을 갖는다? 이온을 띄고 있으면, 이온을 띄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은, 입자가 있으면은, 우린 그때는 전기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가보시면요. 고체일 때 안 통합니다. 액체일 때 통합니다. 수용액일 때 통하는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얘도. 얘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앙금물질들 있죠? 앙금물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앙금물질 중에, AGCL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AGCL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PB, I, PBI2였나요? 그렇죠? PBI2.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앙금물질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 이온을 띌 수가 없는 거야. 이온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온결합 물짐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X에 전류가 흐르는지, 기역을 이용해 확인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고체일 때 일단 둘 다 흐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X를 이번에 뭐 했냐면요. 증류수, 증류수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H2O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 X와 증류수를 섞었다, 수용액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용액을 만들었더니만 전류가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아, 얘는 설탕이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의 NAC예요. 즉, 염화나트륨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질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전기가 띄는지 안 띄는지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만 보더라도 누구인 것 같아요? 전기 전도계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2번, 2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